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열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반도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도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 갔던 모습이 나와졌고 최근에 반도체 섹터들이 워낙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 보니까 수급이 좀 들어올 때 하단에 저가 매수 흐름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자주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5만 7천원, 500원대 정도에 최근에 저항이 되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 흐름들을 조금 넘어선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이 차트가 나와있네요.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여기 좀 박스 안에 갇혀있던 흐름들에서 삼성전자 쪽으로도 어느 정도 박스를 살짝 뚫어내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좀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 삼성전자의 좀 상승과 함께 반도체 섹터들이 좀 단기적인 반등 흐름도 같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오늘 그와 관련돼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리뷰 일단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로봇티즈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봇티즈는 제가 이 종목을 로봇 쪽으로 편입을 해서 아직까지 여기를 좀 돌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를 2만 5,700원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2만 5,600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1차가 아직 아쉽게 터치는 안 됐는데 충분히 1차 이상까지는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 로봇티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증시가 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해가지고 약간의 로봇 쪽 이벤트가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이 로봇 월드라는 이런 로봇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로도 한번 움직일 여력도 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충분히 로봇 쪽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살아있고 로봇티즈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계속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나 IT 쪽의 흐름들이 좋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도 굉장히 잘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2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도 역시나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할 때 정말 조정은 나올 만큼 다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고 지금 이 업체는 또 통신 쪽으로 통신 장비 쪽으로 기판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사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실적이 워낙 좋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건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이 조금 밀리는 구간에서도 이수페타시스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효과 터치를 했지만 충분히 이렇게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눌림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 시즌에 계속 강세의 흐름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눌림이 나오는 구간일 때는 또 다시 한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새롭게 신규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지금 현재가는 36,150원이고요. 종목명은 심택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심택은 사실 제가 이 생쇼에서 되게 여러 차례 편입을 했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예요. 그래서 수익이 낸 적도 있었고 손절이 나간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보시면 이미 심택도 정말 고점대에 비해서 상승폭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실적에 대한 좀 기대는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수페타 시설 좀 비슷한 흐름들을 나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충분히 조정과 함께 앞으로 좀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심택을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심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심택입니다. 자 사업부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업체는 이제 반도체용으로 나가는 기판 PCB라고 하죠. 이런 기판들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판들을 만든 업체들이 국내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수페타 시스는 통신 장비 쪽에다 공급을 하는 업체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스마트폰 쪽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스마트폰 쪽에는 비중이 좀 낮고 반도체 쪽에 오히려 비중이 높기 때문에 훨씬 스마트폰 즉 경기 침체나 소비가 둔화되는 흐름들에 따라서는 좀 더 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주력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인텔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유명한 반도체 업체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 쪽에 약간 재료들이 지금 바닷건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격적인 조정은 충분히 진행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바닷건에서 어떠한 재료들이 등장을 해주느냐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속보로 좀 나왔던 소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 관련해가지고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지금 1조 이상 투자를 계속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말해줬는데 결국에는 이런 내년 예산 안에 이런 반도체를 지원하는 돈들이 계속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재료들, 즉 바닷건에서 이런 재료들을 정책적인 재료나 아니면 기업에서 좀 호재성 재료들을 등장을 시켜준다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심택도 충분히 실적도 좋고 이런 반도체 지원 정책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자. 단기적인 반등 흐름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DDR5인데 사실 심택을 제가 꼭 얘기한, 심택을 좀 가지고 오면 이 DDR5는 꼭 빼먹지 않는 모멘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DDR5 같은 경우는 이게 전환되는 시점이 조금 연기됐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거는 바뀔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DDR4고 원래는 올해 인텔에서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하는 새로운 CPU를 공개를 해서 이제 DDR5로 전환이 되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출시 일정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늦어봤자 어차피 내년 상반기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겨울쯤이 다가오면 이 DDR5 쪽의 모멘텀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심택도 이미 가격 조정에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 DDR5 쪽의 모멘텀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 볼게요. 마지막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얼마나 빠져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업체가 영업이익이 맨날 800억대, 1700억대 이렇게 나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천억대예요. 4천억대.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크게 껑충 뛰어오르고 순이익 부분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순이익도 무려 2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한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뱉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실적들은 잘 나오는 것 앞에서 주가는 워낙 많이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됐고 이거를 제가 밸류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PER 기준으로는 한 3배, 4배 됩니다. 3배, 4배. 엄청 싸죠. 엄청 싸기 때문에 이미 가격 조정은 충분히 들어왔고 이제 바닥에서 재료만 사실 좀 등장하면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약간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품주들이 어제부터 살짝살짝 오르는데 지금 반도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이제 좀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좀 홀딩을 해야 될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거는 종목별로는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심택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일단 단기적인 반등 흐름들은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올 때 다 같이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로는 반도체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심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연말로 다가와질수록 이제 DDR5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하나씩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차별화를 좀 보이는 시장에서도 오히려 강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심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보다는 좀 더 긴 관점에서 봐도 괜찮은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는 제가 39,100원 잡도록 하겠고요. 2차는 42,000원 손절가는 29,750원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산책 전원 전원